떠나보내줘야 될 사람은 떠나보내줘야 되는 것 같아 그걸 끼고 있어서 그리운 추억으로 끌어안고 있으면 나는 안 좋다고 봐 이번 질문은 집안에 많이들 물건들 많이 놔두잖아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아니면 중국 물품도 많이 놔두고 그런데 집안에 놔두면 절대 안 되는 지금 당장 버려야 되는 위험한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 호랑이 그림을 갖다 놓으면 그거는 잘 갖다 놔야지 그것도 합이야 4대라고 그러지 4대가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걸 갖다 놓으면 좋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열이면 난 여덟은 안 좋다고 보고 닮아도 그림도 기가 기가 세서 뭐 그렇게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 어쩐다 그러는데 너무 기가 세기 때문에 심약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치명적이고 이왕 지사면 그런 거를 갖다 놓을 정도면 이런 무속도 좀 믿을 거니까 물어보고 갖다 놨으면 좋겠고 나는 우리 손님들한테 이제 몇 명한테는 안 맞는 사람들한테 치우라고 그랬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 나는 생각의 고정관념이 뭐냐가 있냐면 남이 쓰던 물건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좋은 기운만 있으면 괜찮은데 입었던 옷들 쓰던 물건들 나쁜 기운을 더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나는 이제 우리 신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물품 몇 개 이제 그거는 이제 구협이니까 할 수 없이 모셔 갖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난 중고를 안 해 우리 애들도 안 해 그런데 우리 제갓집들도 중고 많고 막 쓰레기 주워 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것처럼 안 좋은 게 없거든 뭐 여기 가서 이게 좋다 그러면 막 막 주워다가 입히는데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이 옷도 얻어다 입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좋은 기운만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옷은 뜻대로 이제 뭐 건강한 아이들을 옷을 갖다가 입히면 이 아이한테 그게 이제 물려받는다 그게 있어 그 말도 있어 그거는 좀 그래서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신 양반의 물건을 갖다 써 갖고는 결코 좋은 일을 못 봤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중고 물품 가 갖고 옛날 고고 오래된 고가 고가의 물건들은 어 나쁜 기운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장식용 이라든가 현금화로 두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상관 없는데 이런 중고 매매 같은 데 가서 사는 거 있잖아 난 아니라고 봐 좋은 기운이 있는지 나쁜 기운이 있는지 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서 갖다 써야지 그리고 가정에 가져가려면 이제 뭐 예방책을 해 놓고 가지가는 게 낫겠죠 집안에도 많이 놔두시는 게 뭐 선생님 말씀대로 돌아가신 분들이 중고 물품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내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면 돌아가신 이후에 그걸 안타까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분들의 물건을 치우지 못하고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안 좋다고 봐 나도 우리 할머니 물품을 지금까지도 이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떠나보내줘야 될 사람은 떠나보내줘야 되는 것 같아 그걸 끼고 있어서 그리운 추억으로 끌어안고 있으면 가시는데 편치가 않을 것이고 오래 사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양반들은 호상이라고 하는데 호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보통들 뭐 아파서나 일찍 가시거나 그런 양반들 거는 안 갖고 있는 게 좋지 우리 손님이 와갖고 누가 썼던 건데 이거를 깨끗해서 그러면 예방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쉬운 걸로는 보통 인구방자를 거꾸로 쓴다든가 향을 많이 돌려 보통 그런 거 일반인들 하긴 좀 쉽지 않은 거네요 그렇지 ㅜㅜ ㅜ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